야 결투장 들어와라 나 잡으면 퀵 빼준다 다 파랑팀으로 가라 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새로운 업데이터를 했어요 견장이라고 악세사리 나왔거든? 그거 한번 각 좀 보자 오늘 오딘이나 현질 해보자 일단 강화는 좀 이따 하고 각인부터 합시다 여러분 451개 자 치저 3줄이 떠야 됩니다 갑니다 제발 보라색 이상의 치명타 저항 3줄 기원 videota grid 봉투쟁heart 사모양 사모양 방 앨범 2줄 경험치 추가 회득 엠피 2줄 경험치 추가 회득 어! 또한다! 이거지!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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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조 세 줄 와, 떴다. 와, 드디어 떴다. 근데 이게 판매 개수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무한대로 못 돌려요. 그래서 빨리 뜨고 싶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찍는 게 안 돼요. 과금 총 85딩 2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 투력 34,000에서 멈췄는데 뭘 해야 될까요? 80만원 했는데 34,000이에요? 왜 이렇게 높아요? 페리톱 잘 키우셨네. 여기서 따로 사야 되는 거죠? 견장. 아, 다 방어 쪽이구나. 얘가 근접 데미지 감소고 상태 이상 지속. 야, 마법으로 가야 돼. 마법 졸라 사기야, 진짜. 크바시르 결계. 이걸로 가자. 갑니다. 65개. 20만 원만 일단 해보자. 3개. 오, 좋아요. 나쁘지 않아. 하나만. 그렇지. 오, 4강 개발해요. 아, 이게 하나라고? 3, 4, 5. 그렇지. 야, 5강 3개면은 7강 도전할 만한가? 자, 무지성으로 받겠습니다. 아, 씨발. 아, 제발. 4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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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두 개!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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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거 모른다. 이건 3개 넣으면은 6강 하나는 무조건 준다. 근데 이걸 7강을 어떻게 띄우지? 6강 쓰자. 아, 방어력 5나 줘?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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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강화 진짜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좀 알려줄래? 그냥 6강 쓰자 얘들아 7강 돈 넣어 얘들아 Little 아 벌써 200만원 썼어 이번에도 안 뜨면 갖고있는거 그냥 전부다 강화 누를게요 그리고 마법사로 새로 키울게요 이거지 내가 이겼다 4만3천 찍었다 야 결두장 들어와라 나 잡으면 큐 빼준다 다 파랑팀으로 가라 오케이 어허 아니 아니 길드 환드리면 어떡하나 이거 아니지 너무하네 아니 뭐 랭커가 오고있어 오오 아니 이거는 좀 반칙인데 아 아 랭킹 길이 컷이요 다 덤벼 시모나 컷 다 컷이요 이게 바로 파밍인가 일대일 다 이긴다 아 다 덤벼 다 덤벼 시너컷 오케이 오케이 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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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피가 없네 와 개쎄다 와 심사당해버렸다 땅이 진짜 세 경umi 다 덤벼 휴지리 암 아 열심히 쏠놔 쑈 H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